이번에는 차트인데요. 차트 같은 경우 분산형 차트라는 게 있어요. 얘는 다른 말로 XY차트라고 부릅니다. 매우 중요해요. 분산, 흩어진 정도로 뜻하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준다. 이 센텐스 그대로. 그 다음에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분산형 차트예요. 그래서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한다. 분산이니까. 그 다음에 그룹을 갖다 XY자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XY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. 두 개의 숫자 그룹을 주로 과학이라든가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.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분산형은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. 그 다음에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값축을 낸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식의 가격,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차트가 주식형 차트고. 이 주식형 차트 같은 경우는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. 얘도 조심하셔야 되고. 그 다음에 영역형 차트 같은 경우는 영역으로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세, 데이터 세트 집합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. 그래서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영역형 차트고. 그 다음에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.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고. 그 다음에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. 바로 이거죠. 방사형 차트의 특징이에요. 값축을 갖고 선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한다. 그 다음에 방사 같은 경우도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. 그 다음에 추세선, 흐름을 나타내는 추세선인데요. 추세선이 가능한 차트, 비누적. 비누적 같은 경우 2차원 영역 가능해요. 그 다음에 가로, 세로, 막대형, 꺾은 선형, 주식, 분산, 거품 얘네들은 추세선이 가능한데. 추세선이 불가능한 차트가 있어요. 아까 비누적이 가능했잖아요. 그러니까 누적은 안 됩니다. 누적 2차원, 그 다음에 3차원 효과의 영역, 원형, 도넛, 방사, 표면. 이런 애들은 추세선을 갖다가 추가할 수가 없어요.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하고, 데이터 계열의 총값을 비교. 그 다음에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차트는 무엇인가.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개념이잖아요. 정답은 2번의 방사형 차트가 된다라는 거죠. 도넛 같은 경우는 원과 같은 형태에서 구멍이 뚫려있는 거고, 분산은 전부를 나타내는 거고, 그 다음에 주식형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차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방사형 차트가 된다라는 거죠.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